어떻게 말할까 그럴 자격이 있을까 나보다 많이 행복하란 말 널 보고만 있어 굳게만 먹고 오늘은 솔직하게 내게 말할래 넌 알고 있잖아 내가 무슨 말 할지 그렇게 자꾸만 바라보지만 늘 곁을 지키도 바보같은 내게 웃어주던 그런 착한 너를 이제 보내야만 하는 나 이런 여자이니까 무지 말로 아프게 하는 눈치 없이 미안하다는 말 내가 되풀이하는 이런 나이니까 내가 전부였던 너에게 사랑하지 안하는 맘이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나니까 왜 웃고만 있니 정말 괜찮은 거니 아팠지 알아도 낼 수 있잖아 행복하란 말 좋은 사람 만나 잊으란 말 그저 그런 얘길 늘어놓고만 있는 나 나 이런 여자이니까 나 이런 여자이니까 아팠지 알아볼게 할 수 없는 나이니까 널 사랑하려고 널 사랑하려고 많이 노력해봐도 어쩔 수 없나봐 내가 가끔 그린대로 내가 가끔 믿더라도 나보다 더 누군가를 사랑해줬나 넌 그런 남자였다고 한때 나를 지켜준 사람 언제 날 고무았던 사람 그런 남자였다고 이런 나이니까 내가 처음 보였던 너에게 사랑하지 안하는 맘이 이 말밖에 할 수 없는 나니까 눈물밖에 줄 수 없는 나이니까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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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